아이고 태용이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요?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요? 혹시 쌈장도 있어요? 반복합시다 태용이도 왔는데 태용이도 한마디 한마디도 안 했잖아 고맙습니다 단백칠 아주 좋은 오늘의 시간을 받아봄는 조구는 한참을 풀어가는거고 아이고 또 한참을 했어요 두 사람을 만난다 한참을 당한 이후에서 중고가 태용이도 안했고 조구가 태용이도 안했고 이렇게 대결이 익숙해진다 동생을 만난다 한참을 만드신다 저는 생각을 하다보단 근데 생각보다 정말 재밌어 이번에는 저는 이제 제가 좀 힘을... 아이고 태형이... 여기 왜 와있냐? 응? 근데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요? 제가 고기를 안 구워 먹겠어 오늘 약간 진중한 얘기 한다고? 우리 음악이야기는... 지금 중에... 아니 여기 촬영하는 걸 어떻게 알 것 같아요? 단체 톡방에... 뭐 운동하고 있는데 정국 씨 지금 뭐 슛다 찍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? 잘 해야지 이제 저 앉아도 돼요? 아니 되지 제가 이렇게... 운동하고 와가지고... 여기 없는 게 없네? 형 혹시 이거 쌈장도 있어요?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좋았어! 끊어올려 보잖아 이거 아니야 가수아! 이거 천만까지 가수아! 가수아! 2015년을 기다리는 아이분들한테 어떻게 뭐 오이샤 카메라 보면서 이제 한마디 이번 작업은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수 있다 쳐도 조금 이제 단체 활동이 끝난 뒤에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위안이나 이런 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진짜 여기 첫 타투가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 행복합시다 아니 갑자기 태용이도 왔는데 태용이도 2025년 기다리고 계실 아미 분들한테 한마디 한 마디도 안 했잖아 중국이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해서 오랫동안 아미 여러분들이랑 많은 추억을 보냈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같이 보내고 싶고 잘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크로즈가 있어 아이 잘 먹었습니다 단백질 아주 좋은 단백질 먹으러 온 거구나 랜딩은 멋있게 응 들어가 다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